오늘 중심으로 뮤직비디오 파울비스 약 2억 5천만점을 볼 거면 5월 5월 1일을 찾겠죠? 저희는 프로켓발라우스 및 기존의 사운드를 발매한 무대로 문빨간 사춘기의 새로운 음악 장소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관계와 동시에 각종 차트 1위를 점령하며 기반의 여친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불러줬습니다 네 수상 소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빨간 사춘기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여행으로 많은 청춘분들 그리고 또 저희 사춘기 감성 좋아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가득 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내년에 아 내년에 맞죠 올해죠 올해에도 더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께 비가 달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희 신태광 교수님 그리고 또 슈퍼라버지 가족분들 또 바닐라면논밥 저희 문빨간 사춘기 스텝분들 밴드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발라 하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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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